어제 오늘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인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. 먼저 송혜희라는 이름, 낯익은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. 수십 년간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플래카드가 전국 곳곳에 걸려있었기 때문인데요. 2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딸의 행방을 찾았지만 끝내 딸을 찾지 못한 채 아버지 송기령 씨가 향년 72세 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또 비극적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수십 년간 생업을 뿌리치고 딸 송혜희 씨를 찾는 현수막 제작과 개시에 몰두해 오던 송기령 씨는 지난 26일에도 현수막을 달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반대선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요.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사고를 낼 당시 송 씨가 심정지 상태였던 걸로 보인다며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. 송 씨의 사망 소식은 갑작스러운 연락조절을 이상하게 여긴 현수막 업체가 실종자 가족단체에 연락하면서 알려졌다고 하고요. 기초수급자였던 송 씨는 폐품을 수거해 내다 팔면서 생활을 이어 왔는데 숨지기 하루 전까지도 현수막을 만들 돈이 없다고 걱정했던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생전 송 씨의 삶은요. 26년 전인 1999년 그러니까 송 씨의 딸인 혜희 씨가 실종한 그날로 멈춰져 있었습니다. 송 씨는 1999년 2월 13일 밤 17살이던 혜희 씨가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뒤 25년 동안 딸을 찾아다녔습니다. 실종 당시 초동 수사에서 딸이 버스에서 내릴 때 낯선 30대 남자가 뒤따랐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정류장은 논밭과 야산뿐인 지역이었고 인근에 감시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 추적에 진 적이 없었습니다. 이에 송 씨 부부는 직접 전단을 들고 딸을 찾아 나선 건데요.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걸거나 아동 보호시설을 수소문했고 또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인 채 호떡 행상을 하며 번돈을 모조리 딸을 찾는 데 쏟아붓기도 했습니다. 자식 잃은 부부의 마음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? 송 씨 몸이 성치 않았고요. 그다음에 경제적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고 하는데 딸을 찾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. 이렇게 평소에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딸을 찾아 헤매느라 전 재산을 쓴 송 씨는 기초수급자가 돼서도 정부 지원군 60만 원 중 40만 원을 딸을 찾기 위한 현수막과 전단 제작에 썼다고 합니다. 트럭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현수막을 걸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두 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었고요. 11년 전엔 뇌경색 진단을 받아 효율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개됐다고 합니다. 딸을 잃었을 때 40대 중년이 이제 70대 병든 노인이 됐지만 송 씨는 귀신이 돼서도 반드시 딸을 찾고야 말겠다며 생전 조선일보에 밝히기도 했습니다. 또 송 씨는 딸이 용돈을 모아 개통해준 공인욕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20년 가까이 유지하기도 했다는데요. 딸이 전화를 건다면 이 번호로 걸 테니 바꿀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주변에선 딸 헤이 씨에 대해 집착을 그만 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송 씨는 거리에 30, 40대 여성들을 볼 때마다 내 딸이 반드시 저렇게 살아있을 거라면서 딸을 찾으러 전단을 돌리고 현수막을 거는 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고요. 송 씨가 살던 단칸방에는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라는 가훈과 딸의 사진이 붙어져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딸이 실종되는 바람에 송 씨의 단란했던 가정 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. 송 씨의 부인도 딸을 잃은 슬픔 견디지 못하고서요.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송 씨의 아내는 실종 5년 뒤인 2006년에 우울증을 앓다가 딸의 전단을 가슴에 품은 채 숨졌습니다. 생전 송 씨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 딸을 못 찾아서 미안하다며 죽는 날까지 딸을 꼭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습니다. 영상으로 잠시 보고 오시죠. 송 씨가 25년간 뿌린 전단 천만 장가량이라고 하고요. 현수막도 만 장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추산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시각에도 송 씨가 걸어졌던 현수막 전국에 260개쯤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송 씨는 1톤 트럭으로 총 100만 킬로미터가량을 주행하며 서울, 천안, 부산, 해남, 강릉 등 정말 전국 곳곳에 딸을 찾기 위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도 나눠주셨습니다. 현수막이 비바람에 해지고 햇볕에 바래면 새곳으로 꾸준히 갈기도 했는데요. 송 씨는 현수막에 사랑하는 내 딸 헤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. 아빠는 너 한 번 만나보고 죽는 게 소원이란다. 꼭 살아만 있어 나오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. 딸을 찾기 위해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던 송 씨는 결국 딸을 찾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.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던 송길룡 씨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, 정말로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저희도 현수막을 늘 출퇴근하면서 봐왔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사실은 이렇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.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실종자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. 그래서 송길룡 씨의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저희가 더 이상 어떤 논평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만 이걸 계기로 해서 실종자들을 찾아주는 국가, 사회적인 시스템 같은 걸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